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매달 기다리는 CPU 카상비 비교표 3월 버전입니다 아 지금 컴리니분들 아니면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펴보자마자 아니 이게 뭐지 이런 복잡한 걸 보여준다고 뭔 재미로 보냐 하고 끄실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 설명 들어보면 이걸 왜 보는지 알 겁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마트 전단지 있죠 그거랑 비슷한가요 마트 전단지에 양파 얼마 사과 얼마 육포 얼마 돼지고기 한근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 마트 전단지를 막 비교해보고 여러분이 좀 더 싼 마트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나름 그 전단지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아니면 뭐 자동차 카탈로그 보는 것도 재미가 있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보다 숫자가 훨씬 더 복잡하게 찍혀있지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잘 풀어서 해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 저와 함께 이번 달은 어떤 CPU가 가성비가 좋은지 여러분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가 표를 설명해 주기 전에 앞서 신규 구독자들 위해 짧게 가격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 가격 기준을 삼는 건 다나와 오픈몰 가격하고 샵 다나와 카드가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냐 다나와를 들어가신다 그리고 피주요 부품 CPU를 누르세요 그러면 CPU에 이 가격들 있죠 이 가격 눌러서 들어가보면 최저가라 적혀있는 거 딱 누르잖아요 쿠팡 11번가 옥션 이런데로 연결돼요 이게 바로 다나와 오픈몰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색이 포함에 된 자 그러면 샵다나 카드가는 뭔가요 이거는 꽤나 비싸게 찍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보통 위치하는 컴퓨터 판매점들 작은 소매상들이 판매하는 가격 기준인데요 여기서 다나와에서 PC 견적 누르고 들어가면 뜨는 가격이에요 유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가게마다 받는 최저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준을 하시는 데도 있고 저 앞에 그 기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산에 있고 쉽게 받으시는 분들은 다나 오픈몰 기준이고 용산 밖에 있는 분들은 샵다나 현금가나 카드가 기준으로 가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기 편하게 두 가지 가격 기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격 기준 가지고 이제 너무 다투지 마시고 어차피 비율적으로는 비슷하게 바뀌니까 그냥 가격 격차를 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는 사이트마다 가격이 어차피 다르잖아요 여튼 가격 기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럼 진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이엔드 CPU부터 보겠습니다 이 하이엔드 CPU는 대부분의 그래픽 카드를 최대한 성능을 뽑아줄 수가 있어요 다만 3070 이상, 2080 Ti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저는 여기까지만 끊어서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9700이나 3800, 3700, 4750G 같은 경우에는 다소 게이밍 성능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심하기에는 7%, 8%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돈이 좀 많이 아깝잖아요 차라리 10만원 더 투자해서 최대 성능 내는 게 낫지 그 그래픽 카드 가격이 얼마예요? 100만원 넘으니까요 그래서 잘 보시고 제가 밑에다가 이 정도 CPU면은 여기까지 커버됨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맞춰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 맞게 자, 잡사를 드릴까요? 하고 그러면은 5950X부터 차례도 설명을 드릴게요 5950X는 누가 뭐래도 데스크탑 중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CPU입니다 가장 좋다는 수식화가 붙는다는 건 뭐죠? 스포츠카 같은 느낌인 거죠 너무 비싸요 가성비는 폭망이에요 이거 제품이 다 합쳐봤자 19종류가 찍혔는데 순위가 18등, 17등 사이 정도입니다 거의 바닥이 있어요 어쨌든 가장 좋은 게이밍 성능 가장 좋은 멀티 성능 가장 좋은 싱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큰 포인트로 차이 나지는 않지만 같은 라이젠 9 5900X랑 비교했을 때 어쨌든 괜찮은 CPU라는 거죠 저는 너무 비싸서 사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달 꾸준히 몇 개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내 물량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니까 구매하기 어렵지 않고 현재 가격은 저번 달 가격보다 조금 내리는 상황입니다 한 5만 내렸어요 아무래도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이다 보니까 충분히 물량이 쌓여서 그런지 가격이 앙정화된 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애매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390X입니다 390X는 현 시점에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스포츠카 같은 느낌인데 구닥다리 스포츠카 사기에는 올드카도 아니고 좀 애매하잖아요 맞죠? 1년 지난 구형 제품 사는 느낌 페이스리프트 다 됐는데 근데 가격조차 싸지 않아 그러면 안 사겠죠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게임의 성능도 좀 많이 차이나고 멀티 성능도 좀 많이 차이나는데 가격은 꼴랑 10몇만 원 차이니까 이거 구매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넘어가고요 5900X 이거 원래 출시가는 72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어요 세금 포함해서 근데 지금 국내에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무려 95만 원이나 합니다 이거 살 의미가 있나요? 10만 원 더 안 되는 가격에 590X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다 보니 5900X도 마찬가지로 잘 안 팔리고 얘가 지금 현존하는 가성비 꼴찌 제품일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9,000K랑 19,000KF입니다 둘 중에 저렴한 제품 가격 기준으로 찍어뒀는데요 저번 달 대비 만 원 정도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출시 시 때 한 70만 원 심할 때는 100만 원까지 올랐던 게 가격이 많이 안정화된 것처럼 여러분한테는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사는 거 별로 추천 안 해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겹칩니다 뭐가 겹쳐요? 라인업이 겹쳐요 똑같은 i9이고 클럭만 조금 조금 차이나지 성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요 싱글 성능 비슷하고 멀티 성능 찔끔 찔끔 차이나고 10% 이상 차이가 안 나요 근데다가 게이밍 성능은 아주 흡사합니다 렘 오브 하면 진짜 차이가 안 나요 1% 체감하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썸머즈쯤 되면 모르겠는데 컴퓨터급이에요 여러분 체감이 안되니까 음... 저 같은 경우는 만구백F였을 것 같아요 아니 성전님 만구백F하고 만구백K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여분이 수동 오브를 하지 않았을 때 얘네들 올코어 부스터는 제가 밑에 펼기를 해뒀는데 겨우 0.3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최대 부스터 클럭도 0.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코어 부스터는 똑같고요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 기본 클럭 보지 마시고요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기본 클럭 터지는 경우는 드무니까 얘네들 성능은 워낙 적게 차이나니까 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그것도 좀 큰 파워로 차이나죠 만구백K랑 만구백F랑은 무려 10만원 넘게 차이나요 이 만구백F를 사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겹치는 라인업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꽤나 높은 멀티 성능을 요구하고 거기에다가 게이밍 성능도 좀 괜찮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싶다고 할 때는 이 만구백F에다가 뭐 제트 490 터프 플러스 같은 보드 넣어서 조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낮은 보드 쓰시면 안 돼요 제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은 5800X인데요 성조님 5800X 보니까 8만원 만구백F보다 비싸긴 한데 싱글 성능도 훨씬 좋고 멀티 성능도 조금 좋고 게이밍 성능은 꽤 큰 폭으로 좋은데요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5800X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 있을까봐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구백F 같은 경우에는 램오버가 될 경우 5800X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근접할 정도로 게이밍 성능이 따라옵니다 삼성 메모리로 아니면 마이크론 이다이 메모리로 오버하셔도 이 폭이 한 3,4%까지 좁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게이밍에서는 램오버 하면 충분히 따라잡습니다 그거 빼고는 이제 싱글 성능이나 아니면 멀티 성능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요건 이제 작업에 가까운 성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저는 만구백F를 가든 5800X를 가든 충분히 둘 다 괜찮은 제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녹색으로 칠해놓았어요 제가 녹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가도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5800X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특히 오버를 안하고 쓰신다면 5800X가 만구백F보다 더 메리트가 있다 8만원 충분히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3900X는 뭐다? 오우 부형 제품이다 근데 가격도 별로 안싸다 넘어가겠습니다 1700KF 요것도 요새 K랑 KF 사시는 분들 좀 많이 늘어나는데 제 생각에 1700F가 좋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까 만구백F하고 만구백K하고 비교했을 때 왜? 게이밍 성능 비슷하지 멀티 성능 비슷하지 싱글 성능 비슷해요 램오버 하면 게이밍 성능 램오버 안 해도 사실 옛날에는 거의 똑같이 나와요 게임 성능이 아주 흡수하게 나오기 때문에 음 1700K는 사기에 너무 뭐라 그러지 1700F랑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수동오버 하면 차이 좀 날 것 같지만 수동오버 막상 해봐도 게이밍 프레임은 별 차이가 없고요 올코어를 다 쓰는 용도에서 멀티 성능은 조금 증가하긴 합니다 근데 수동오버 했을 때 쿨러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야 되고 보드에도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만칩F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막상 봤을 때도 지금 게이밍 가성비 렌더리 인코딩 멀티 성능 가성비까지 종합적으로 만칩F가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B560 해서 삼산렘에 램오버 37100 정도만 딱 해서 제 영상 보면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게이밍도 충분히 잘 즐길 수 있고 뭐 여러분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임하면서 뭐 다른 작업도 한다든지 이럴 때 충분히 쓸만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은 5600X 한번 볼게요 5600X는 게이밍 성능은 17100보다 훨씬 좋아요 17100가 램오버 한다 쳐도 5600X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한 5%에서 3% 사이 정도는 벌어져요 그리고 음 얘가 제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100이라고 빡빡 적어놨는데 멀티 성능은 17100가 조금 더 좋아요 싱글 성능은 5600X가 좋고요 그래서 캐드캠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은 5600X가 좋습니다 그리고 순수 게임밖에 안 하시는 분은 또 5600X가 좋아요 가성비가 제가 17100가 좋다고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성비 영역이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가 3080쯤 됐을 때 3080이 5% 성능 떨어지면 가격 비율적으로 얼마 손해를 봅니까 3080 지금 150만원 정도 하죠 5%면 무려 7만원 8만원 정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다보니 17100보다 순수 게이밍 성능은 5600X가 충분히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거죠 요 둘이 가격이 10만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 더 주고 그만큼 게임 프레임부터 뽑아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성비 등수로는 다수 좀 떨어져요 얘가 6등에서 7등 정도 사이에 위치하지만 여전히 사기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진짜 아쉬운 게 40만원일 때는 솔직히 이렇게 제가 주변 사항은 설명 안해도 가성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43만원 3만원이나 올라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5600가격 언제 내려가나요 국내에 물건이 들어와야 가격이 내려갑니다 3월 중에는 물량이 크게 들어올 예정이 없어서 4월 정도 돼야 좀 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면은 차라리 그냥 17F에 B560 보드 받고 렛모버하고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 5800하고도 너무 가격이 인접하기 때문에 차라리 5800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게임의 성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5800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티 성능을 더 요구하는 게임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더 유리하겠죠 나중에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도 좀 더 유리할 거고 아니면 뭐 게임하면서 딴짓을 할 때도 좀 유리할 테니까 차라리 한 7만원 6만원 더 주고 5800X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라고 여러분한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900 시리즈인데 9700하고 얘네는 살 값어치가 없어요 성준이 왜 값어치가 없다 그런데요 이 중에 제일 산 게 9700F인데요 9700F가 17F랑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게임 성능도 처지고 멀티 성능도 털리고 얘가 뭐 이기는 게 없어요 싱글 성능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무조건 17F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럼 또 3800X랑 3700X는 없대요 멀티 성능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사면 안 돼요 얘네들도 지금 30만원 중후반대까지 되잖아요 돈 10만원 더 주고 5800X 가면 훨씬 높은 게임 성능 그리고 보시다시피 꽤 큰 폭으로 차이는 20% 차이면 진짜 큰 거예요 멀티 성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5800X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800X나 3700X도 아주 낮은 가격 제가 생각하기에 30만원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메리트가 없는 제품입니다 4750G는 당연한 거네요 얘도 사면 안 되겠네요 하실 수 있는데 얘는 영역이 달라요 4750G AMD에 G 붙었는 건 뭡니까 내장 그래픽이 존재하는 제품인데 이 내장 그래픽이 성능이 꽤나 괜찮아요 램오버 조금만 해주면 750Ti나 1030 정도의 성능을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게임 롤 피파 오버워치까지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옵션 타입 좀 하면 물론 고사양 게임 배그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런 건 어려운데 어쨌든 간단한 게임도 되고 충분히 괜찮은 멀티 성능도 보여주고 그래픽 카드가 현재 시점에서 매우 비싸잖아요 그때 그래픽 카드 없이 사무용의 캐주얼 게임 즐기용으로 짜기에는 적합하다는 거죠 사무용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요새는 엑셀 같은 것도 64코까지 지원해요 엑셀 파이 좀 그 수식 많은 것들 버벅버벅거리잖아요 열대 로딩 시기는 막 길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좀 괜찮고 이거 가지고 포토샵 같은 거 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의 사용자분들은 한번 봐줄 만한 CPU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이엔드 구간 CPU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살만한 건 뭐다? 네 가지다 1900F 5800X 17F 5600X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카드 부담 없이 타시는 분들은 5500X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CPU 구간입니다 이 메인스트림 CPU 같은 경우에는 5600X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비싸서 사실 빼야 되는데 왜 넣었냐면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1600K부터 3500X까지가 요구가 들어간다고 제가 임의로 어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 살 게 마땅치 않아요 이거 뭐 다 전멸이에요 막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요 성전이 1600K하고 1400하고는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1600K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차이가 좀 크다고 하려면은 뭐다? 10%포인트 좀 차이 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그래픽 카드가 다소 위에 것만큼 비싼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5% 4% 정도 게이밍 성능이 떨어져도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14,000F가 지금 B560에는 램오버가 되잖아요 아시죠? 460에는 안됩니다 560에 놓고 램오버를 하면은 1600K랑 비교했을 때도 게이밍 성능이 2% 안팎까지 좁혀져요 지금 여기서는 6%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버 조금만 해주면은 그 정도까지 좁혀진다구요 근데다가 이 2080 슈퍼같이 조금 더 낮은 그래픽 카드 사용하면은 지금 게임 100분의 차이 얼마나요? 꼴랑 2%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070이라든지 아니면 3060 3060 TI 이 정도급의 그래픽 카드 사용하실 때 아니면 그냥 2060 14,000F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거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물론 5600X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맞는 말이야 5600X 정도 되면은 한 10%포인트 차이 나니까 여러분이 체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어줍지 않은 애들 데리고 와서 비교해보면은 이 만삽F를 압도적인 가성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성능이 이길 수는 있겠지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만삽F가 지금 15만원 하다가 가성비 좋다고 유튜브에서 하도 떠드니까 2만원은 올랐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여전히 이 놈은 사기 좋은 놈입니다 딴 애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성재님이 표시해 놓은 가성비 1, 2, 3등하고 비교했을 때는 만삽F가 뭐가 메리트가 있는데요 일단 게이밍 성능 3% 1% 그리고 7% 차이 납니다 그러면 별 차이 없네요 하실 수가 있는데 얘네들 렘옵에서 게이밍 성능 올라가는 거는 3, 4% 올라가요 근데 이 만삽F는 렘옵하면은 얼마나 올라갔냐면 7%에서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적혔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벌어져요 보드값은 서로 비슷하거든요 젤산은 5600 아 5600 젤산 B560 보드 사시면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물건 없는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3월 중순까지 꽤나 많은 제품이 다시 풀릴 거예요 늦어도 3월 말까지는요 3월 말에 인텔 11세대 CPU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B560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삽F가 렘옵까지 생각을 하면은 요 밑에이들은 확실하게 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렘옵 안하고 노멀하게 쓸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이들하고 가격 차이 너무 적어요 얘는 뭐 2만원 차이 얘는 만원 차이 얘는 4만원 차이잖아요 근데 4만원 차이 나는 놈보다 멀티 성능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멀티 성능이 100분율로 따지면 30%까지 차이 납니다 근데다가 게이밍 성능도 한 7%로 큰 폭으로 차이 나요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얘네들 가성비 좋다고 적혀있긴 한데 절대 성능도 같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파이어 쓰는 등급 지금 3960만 써도 얼마에요 3960이 60만원 70만원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7% 성능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6,7,4,2 4만 2,000원이에요 4만 2,000원은 고스란히 손해보는 거예요 그다보니 역시나 14,000 F 빼고는 여안에는 갈만한 제품이 없는 겁니다 만 6백 K 오버하면 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만 6백 K 오버하려면 쿨라에서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보드도 B560은 안되죠 Z490 보드나 590 보드 써야 돼요 거기서 추가금이 10몇만원이 더 추가가 돼요 그다보니 CPU가기에서 벌써 7만원 7만원 차이 나는데 벌크산다 얘도 한 4만원 차이 나요 거기다 10몇만원에 더 투자되면 가성비는 없는 거죠 그 돈은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리는 게 이득일 겁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요 구간에서는 만 4백 F만한 제품은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다만 돈 요유가 있다면 사실 3070이나 3060 Ti급 쓰실 때는 5600X 가는 게 좋긴 합니다 게이밍 성능 얘가 렘오버에서 많이 따라잡아서 한 7% 따라잡는다 쳐도 여전히 한 10%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이거 제가 실험했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 4백 F같은 경우에는 권장하는 그래픽카드는 3060 정도가 꽂아쓰기 아주 좋은 제품이다 그 밑에 166010파나 아니면 2060 이런 거랑 조합을 쓰기에도 괜찮은 제품이다 정도로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스트림도 끝났고요 그 다음은 엔트리와 메인스트림 쪽에서도 그나마 좀 저렴한 제품들을 모아놓은 구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 1100부터 3000G까지입니다 아까 G 붙은 건 내장 그래픽에 있는 거라 그랬죠 딱 봐도 이 G 붙은 애들은 뭐다 사무용대로 쓰기 적합한 제품 게이밍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픽카드 없이 충분히 화면을 출력해주고 사무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캐주얼 게임 정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에 그래픽카드 달 거면은 그냥 그러지 마시고 1400F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CPU 성능이 1400F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가격은 내장 그래픽이 있다 보니까 1400F랑 비슷할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CPU 성능 차이 꽤 크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애들은 대부분 뭐다 그래픽카드 안 달고 쓰는 애들입니다 그래픽카드 달 생각이 있다면 그냥 1400F 쓰세요 왜? 여기서 진짜 몇만원만 더 주면 돼요 4만원? 3만원 정도만 더 주면 1400F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안 달고 썼을 때 성조님은 뭘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는 현실점에서는 만 100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 100이 가격적으로 조금 더 내렸어요 여기서 7000원은 꽤 커요 13만원짜리인데 7000원이면은 큰 폭이거든요 7000원 내린 데다가 딴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딴 애들은 오히려 오른 애들도 있고 게임의 성능이 꽤나 괜찮게 나와요 만약에 그래픽카드 차후에 달더라도 꽤나 괜찮은 성능이 나오고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도 이렇게 쭉 비교해봤을 때 크게 쳐지는 것도 없고 싱글 성능도 쳐지는 게 없습니다 만 100이 가성비가 2위인데 절대 성능이 여기서 1위가 돼요 그래서 만 100이 가장 지금 살만한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예요 차후에 뭐 1650이나 1650 슈퍼 정도의 그래픽카드 꽂았었을 때도 성능자 없이 쓸 수 있는 CPU고요 이전엔 제가 3200지를 많이 추천했는데 3200지가 지금 국내 물량이 거의 동남에서 15,000원이나 꽤나 큰 폭입니다 10% 정도 올랐죠 오르는 바람에 요금 메리트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저렴한 게이밍 용도로 만 100F도 자주 추천했었는데 요 놈도 9만원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언제? 1월달에 근데 지금 13만원까지 무려 4만원 올랐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다 전멸에다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그나마 라이젠 P 4350G가 다소 가격이 조금 내리면서 조금 더 뛰어난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살만한 제품일 수는 있어요 이게 순수 CPU 성능은 10,100에 비교하면 좀 밀리는데요 조금 밀려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싱글 성능은 조금 더 좋고 멀티 성능도 조금 더 좋은데 여기에 그래픽카드 단다쳤을 때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픽카드를 안 달고 하면은 CPU 성능도 이기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이깁니다 그래서 2만 몇천원 더 주고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만끽할 수는 있겠죠 근데 추천하기에는 아직도 저는 조금 높은 가격에 생각해요 요게 한 13만원까지 내려오면 진짜 강추 제품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추천은 10,100으로 추천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엔트릭 구간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놓은 것 같고요 총정리 한번 하고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총정리입니다 10세대 가격이나 이후 여전히 좋은 가성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쓰면 11세대가 나온다고 10세대 사는게 좀 쭈쭈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11세대 유출 성능을 봤을 때 막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렴한 가격에 10세대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성조 저놈 저거 10세대 떨이첼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지 마세요 저는 10세대 CPU 하나도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지금 10세대 가성비 꽤나 괜찮습니다 보드 호환석도 폭이 좀 넓어졌고요 그래서 이 10세대 괜찮은 편이고요 게이밍 가성비든 멀티 성능 가성비든 이 17100F가 현시점에서 고성능 CPU 모델 중에서는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17100KF나 K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올코옵스터가 0.1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랬어요 성능이 17100F랑 별 차이 없어요 가격 차이는 10만원에 나는데 그래서 17100K나 KF는 별로 추천 안한다 최고의 멀티 성능은 가성비랑 별도로 5999X가 차지했어요 최고의 게이밍 성능도 5999X가 차지했고 최고 가성비 안 좋은 제품도 사실 5999X가 차지할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시고 스포츠칼 사는 느낌으로 비싼 CPU를 사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게이밍 용도로는 17100F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5600X가 가성비가 괜찮다 정도로 설명드리고 하이엔드 구간 마무리 짓고요 추천한 제품은 뭐다? 4개 1900F 5800X 1700F 5600X 메인 스트림 구간 같은 경우는 이 채널 저채널에서 만삽 F가 가성비가 좋다고 자꾸 해서 그런가 슬그머니 가격이 오름세입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서 봤을 때 만삽 F만한 게 없어요 특히 만삽 F에 B56권 조합으로 이런 램오버 한다면 뭐 멀티 성능 가성비도 좋고 게이밍 가성비도 다른 제품보다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진짜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고성능 모델 3070급 이상 되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5600X가 게이밍 성능이 거의 10% 가까이 높은 포인트로 좋아지기 때문에 5600X 조금 무리해서라도 사실인 게 나을 수 있어요 아니면 차라리 17000F를 가서 게이밍 성능을 조금 더 땡겨 올리거나 여튼 여기서는 추천 만삽 F 올리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스트림 마무리 짓고요 엔트리 메인 스트림 구간 여기서는 3200G가 슬그머니 가격이 올라서 가성비랑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거 추천하기 어려워졌고 이 라인업은 원래 1100F가 짱짱 맺는데 두 달 사이에 너무 큰 폭 올랐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냥 1100 쓰시는 게 무난한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MD43550G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CPU 성능은 충분히 비빌 정도로 괜찮고 2만원 가량 더 싼 제품이기 때문에 저걸로 가시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래픽 카드 1650이나 160 슈퍼 정도 달고 조금 더 높은 게이밍 성능을 만끽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CPU 가성비 비교표 3월 버전입니다 어때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번에는 뱉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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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